영등포구가 구청 별관 강당에서 명예구청장 감사패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채연일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7기 제2대 명예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3대 신규 명예구청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. 구는 교육, 문화, 체육,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구청장으로 임명하고 민관 협지 실현과 사업 운영의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정 정책과정 및 주요 행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. 채연일 구청장은 명예구청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명예구청장들의 지혜와 연륜을 밑거름 삼아 영등포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. 채연일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에 따라서